worst 가장 기억합니다 단수 이제 라운분은 무대왕전 처음으로 총영을 정면을 해보겠습니다 박기 시선에서 왼쪽에 있는 선수가 붉은색 덕기봉의 288원 이대현 선수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오픈퍼넨터 덕댕댕댕붕 325원 정댕 선수 마지막 그라운드링 스포츠 호텔 안자 오픈그라운드링 그라운드링 선수 마지막 그라운드링 322여 전대 선수입니다. 대단히 안전한 이브 마트에서 무대만의 침대에 오신 것을 이 분의 전쟁을 낼 수 있습니다. 전대 선수의 출범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선대신의 출범을 멋진 일상은 함께 경쟁을 했지만 또 이렇게 같이 첫번째 선수입니다. 네. 이제 정대진 선수 중앙으로 보시고 신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회장님께서 라프트월드와 유지한자신 분들 전달하시겠구요. 자, 상금 1000만원 수요를 위해 힌트월드의 오늘의 이름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는 힌트월드 모아이벌 번짱들고 다시 신영상 이상하게 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둘 셋 괜찮습니다. 자, 선수는 힌트를 내려놓고 이 옆에다 씻어서 자신있는 선정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라프트월드 정대진 선수였습니다. 우리 정대진 선수에게 신상소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대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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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4년도 이제 신전의 첫 대대를 들으면서 너무나 하루하루 긴장되고 정말 잠도 못 잤는데 우선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 너무 좋구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 우선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전의 형님들께서 어제부터 자만슴 못 주무시고 진짜 밤새 이렇게 고생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배님들, 형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이틀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 수고가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재용이 형님들 오늘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정말 제 옆에서 같이 울고 웃으면 고생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직접 이렇게 보러 오셔서 제가 그래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멕시코에서 저희 시청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배를 뗀 이유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멕시코 가족분들께서 한국을 우리 이렇게 마지막이고 이제 과학처럼 멕시코 돌아가셔서 무대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무대를 도와주시는 분 또 효과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2020년 비용이 챔피언시 마지막 그라운드의 자리는 정세히 서투리 cement 엔그 칭! 이 시각에서 도와주시는 분